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만금 잼버리 관련된 얘기와 또 여러가지 지금 보도가 된 내용 중에 경제효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철 기자의 찐경제 진짜경제 김종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잼버리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제 잼버리 대원들은 야영장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cctv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보고 계신데요. 텐트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 잼버리 대회 김종철 기자 총평하신다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전 사실 처음에 잼버리 대회를 보고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요? 저는 이제 저도 과거에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던 오 그래요? 잘하시겠네요. 저 9년 했습니다. 9년. 9년씩이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소로는 9년이고 실제 활동은 한 8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실제 활동은 한 8년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 세계 잼버리에 참가하는 것은 잼버리 스카우터들한테는 굉장히 꿈이죠. 꿈. 꿈이다. 저도 사실 정말 한번 제 대원 기간 동안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80년대 후반 때였거든요. 그때는 해외여행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여하튼 이번에 세계 잼버리 91년에 고성에서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는 또 제가 군에 또 있었는 바람에 이번에 세만금 잼버리 여기 그냥 자원봉사나 이런 걸로 참여를 하시면 자원봉사까지는 제가 그런 용기는 안 나고 한번 이제 그 일반인 참가로 한번 하루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표 사서 들어가는? 네. 표 사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정이 뭐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조기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사실 이럴 줄 꿈에도 몰랐고요. 이게 보통 한 열흘 가까이 하니까 중간에 혹시 주말에 끼거나 아니면 가볼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했었는데 여하튼 정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웠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하여튼 살짝 그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취재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잼버리 우리 국내에 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많이 기대도 하셨을 텐데 아 그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실망스럽겠네요. 보다가 처음에 이런 진상상을 처음에 보다가 정말로 황당한 얘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인가? 온열 환자부터 대응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취재기자 입장을 떠나서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하고 말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다가 갑자기 또 취재 모드로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진경제 상상 얘기했던 게 일어나 보니까 1년 만에 이게 나라가 후진국 다시 보니 후진국 1년 만에 후진국 이런 말이 갑자기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아마 저희 국민들도 이왕 젠버리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세계 젊은이 청소년들이 오는 이 행사 잘 치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젠버리 대회가 갖는 의미도 남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모든 보도가 이런 준비 이런 거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대원들에 대한 인터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이런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 접촉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야영 이번에 일부 인터뷰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다 통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야영지 외에 보통은 게 프레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언론들 스카우트 여기에 젠버리 대회에 오는 목적이 보통 야영과 그 다음 전 세계 스카우터들 만남 그리고 또 그 야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카우터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더 주 목적이지. 어떤 언론 활동은 별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스카우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스카우터들한테 이 세계대회라는 거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는 정말 꿈이죠. 한 번씩 꿈이다. 자기가 스카우터로서 한 번 세계대회에 한 번 젠버리 대회에 가보는 것이 어떻게 정말 꿈이고 그것도 많이 못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다 자비부담이에요. 거의. 누가 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정 부분 약간의 대회 들어와서 어떤 기반이나 편의실을 여러 가지 의료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다 교통 그다음에 식대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 대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만 원. 맞아요. 그리고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0만 원 정도 1인당 비용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외신보도 보니까 영국의 부모 영국 대원의 부모가 딸이 18개월간 쿠키 팔아서 600만 원 모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이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인생의 굉장히 큰 그거거든요. 추억과 자부심과 싸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럼요. 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친 거죠. 이번에 보면 완전히 망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그 8년동 기간 동안에 국제대회를 한 번 우리나라 열렸을 때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스카우트 때 아테젠버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젠버리가 무주에서 열린 적이 있었어요. 무주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무주구촌동 그 무주. 몇 년 동금입니까? 그게 80년, 82년인가? 완전 옛날이죠. 옛날이네요.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국제 그런 대회를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참가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이 세계대버리도 만 14세 이상이니까. 만 14세. 네. 최하. 그럼 또 17세니까. 보통 우리나라 따지면 중3부터 고1, 2, 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은 또 참가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앞에 그 젠버리드에 들어가서도 각종 수행하는 활동들, 과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그냥 야영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면 각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야영대에 가면 일반적으로 텐트부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면 시험 같은 것도 있지만 텐트 치는 법,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 지도 보는 법, 그 다음에 스카우팅의 어떤 정찰하는 그런 여러 연습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 번호 키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호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료하고 수료하면 패치를 줍니다. 패치? 패치 같은 게. 옷에 붙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 패치를 주고 그 패치를 또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팀으로 또 같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팀, 나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협동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치를 따면서 교육 수료 과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각국 나라 또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한국젠버리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 전북, 서울, 경남 그런 또 다른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과 만나서 또 서로 간에 또 패치도 교환하고 또 뭐 그런 문화도 하고 문화 그다음에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갔다 오면 이 친구가 굉장히 크게 막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야영 생활하면서 거기 전 세계 청년들 만나서 교류하고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때 일본 학생을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만이라는 학생, 대만에서 온 학생 만났는데 말은 안 통하죠, 물론. 말은 안 통하죠. 말은 안 통하는데 서로 그냥 몸짓 대충 하이, 오케이 이러면서 서로 막 과업을 수행하면서 그렇죠.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번호를 조립하고 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수료 어떤 과정들에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젠버리 대배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떤 그때는 덕유산 어떤 그 등전까지 합니다. 같이 올라가요. 산에. 산에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어떤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과정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수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젠버리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다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다 똑같고요. 젠버리의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야영지 수경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야영지 관할 뭐 그런 것들만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관광이나 문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섹터고 그 다음에 모든 젠버리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부 외에 문화 행사나 아니면 친교 이런 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그 다음에 젠버리 대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내용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독립심과 자립심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협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거 항상 뭐 이렇게 식사부터 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배려, 존중 이런 것도 같이 배우거든요. 세계 젠버리 이게 우리가 이제 딱 들여다볼 때는 뭐 이제 텐트 치고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할 때마다 패치를 받고 패치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 대회를 마치면 또 대회 마치는 어떤 그런 패치를 받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큰 추억이나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무주 그때 대회가 한 30, 40년 전 얘기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그 당시에는 배낭에 모포에 쌀에 쌀도 직접 갖고 갑니다. 쌀도 갖고 가고 버너,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그거 다 들고 메고 가요. 그 어린애가 산을. 그런데 힘들죠. 막 모기도 엄청 물리고. 힘들죠. 네. 모기도 엄청 물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물론 이제 같이 의료진과 같이 도와주고 같이 옆에 선배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그런 어떤 젠버리 정신이고 스카우트 정신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얘기가 없고 그냥 뭐 마치 여기 온 외국 대원들이 마치 무슨 잘못 무슨 K-POP 공연이나 보러 온 것처럼 마치 혹시 그렇게 보일까 봐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행으로 사실은 남게 됐다. 파행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나 이런 다 각국에서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외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참 글쎄요.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화도 나는 부분인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번 젠버리 대회 개형식부터 어떻게 보면 미숙한 진행들 또 우리 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보고 저는 KBS 나중에 저녁에 녹화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 개형식을. 일정의 개막식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개막식은 나름대로 준비도 얼추 많이 했던 것 같고 무대도 얼추 좀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드론을 띄우고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는 게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다. 아니 국내산 행사니까 국제적 행사니까 대통령 부부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 세계 젠버리 대회가 4년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이 세계 젠버리 대회 열렸던 국가에서 그나라 국가 원수나 총리가 직접 이런 젠버리 개형식 때 저렇게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계속 깜짝 놀란 거죠. 명예총재여서 나와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가 됐죠. 명예총재도 올해 갑자기 또 자기가 스카우트 예전에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명예총재 해가지고 이번에 3월 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명예총재라면 저는 저렇게 저 회장이 저렇게 같이 더더군다나 또 부부가 저 단복을 입고 솔직히 물론 대통령이 자기 명예총재를 입을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요? 정말로 대통령이 자기가 진짜 스카우트를 했고 선배 스카우터로서 정말로 그런 거 이 젠버리들을 축하하고 싶었다고 하면 저는 개형식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오히려 개막식 개형식은 정말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선서와 함께 이 젠버리가 정말 잘 되도록 어떤 이 대원들의 첫 모임이거든요. 첫 크게 가장 모임 처음에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 각국의 대원들이 다 깃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대원들 각국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지 대통령 부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저렇게 하고 쭉 나오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순간 이미 저희 오마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VIP 동선 때문에 갑자기 무슨 보안대를 설치하고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까다로워지죠. 출입 자체가 네. 그러면서 지금 몇만 명의 학생들이 대원들이 거기 행사장을 보안검색대 때문에 몇 시간을 거쳐서 줄 서서 입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줄 서서 보안검색 통과를 한 사안씩 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걸린다. 도둑이 또 저 행사를 해서 리허설을 또 준비하고 저기 지금 나옵니다만 행군을 해서 갔죠. 그러니까요. 저게 뭡니까? 그래서 저 과정에서 완전히 다 탈진하고 온열 환자가 몇백 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개형식 때 이미. 그거를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 리허설을 준비하는 뒤에 학생들 학생들은 제대로 그 개형식에 참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와가지고 또 음 맞추고 또 그 준비하고 또 대통령 또 온다고 하니까 VIP 온다니까 또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또 막혀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건 정말로 저는 이 교통통제부터 첫 개형식 때부터 이미 이번 젠버리는 완전히 꼬였구나. 그리고 이 젠버리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순간 아 이번 새만금 젠버리는 완전히 정치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선배 스카우트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오지 않았던 게 더 나았겠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오려고 했었으면 개형식보다는 폐막식 폐형식 폐막식이 원래 사실상 그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젠버리의 맨 마지막에 그 캠프파이어라는 것도 있고 그럼 그때 맨 마지막에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마지막에 잠시 얼굴 비치고 그것도 주인이 아니라 살짝 저 뒤에 앉아서 참상만 하고 손만 흔들고 나오는 게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배 스카우트라고 하면 그게 하는 게 맞지. 아니 무슨 자기가 거의 뭐 주인공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제일 앞에 앞렬에 앉아있는 모습도 저희 사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로 아무리 옆에서 공무원들이나 이 사회가 공무원인 조직 사무총장이 여가부 공무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이고 설령 대통령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스카우트 연설 때도 자기가 스카우트 활동한 동안 여러 가지 스카우트 정신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그랬다고 연설도 하더만 정말로 자기가 느꼈다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날씨 폭염에 힘들어하는 대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럼요 개형식에 참석 안 했을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배 역할이었다 정말로 자기가 선배 스카우트였다고 하면 아마 철어진 않았을 거죠 그리고 아마 다른 전 세계 정말로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비웃었을 겁니다 저게 뭐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있겠네요 나중에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아마 보십시오 다른 나라든지 다음에 폴란드에서 과연 폴란드 대통령이 저기 나오는지 아마 안그러봅시다 더 팔겠네요 음 음